축하합니다 이렇게 다닐 줄 몰랐어 한 번 다닐 줄 알았어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자 컷! 마음 컷!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식이라고 하고 오늘은 콩미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가 운이 고쳐야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김홍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빙나팀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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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희 시부로 그리고 저랑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녕히가세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한국에 와서 시작할때부터 같이 흐르기 저한테 되게 든든한 친구들이고 가곡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도착이네 이거는 얘기해보세요 형, 왜 이렇게 거리 두려야? 왜? 왜? 물 좀 먹어줘서 해요? 못하게 계속 네, 그러면 앤콜 계속 이어갈게요